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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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차 오늘의 회차 몬스터는 16만 3572마리를 잡았구요 아직 하루가 지나진 않았군요 어 메소는 25억 8천 6백 5십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25억 8천 6백만원 잼도토는 62개를 먹었구요 물력은 1800개 정도씩 되고 물방울석은 4개를 먹었습니다 더 궁금.. 주문은 요정도 먹었겠군요 8천개 정도 나머지 각종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, 잼스톤, 몬스터, 물방울석 오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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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他개가 있으니